네 조금 전에 4.29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 11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국회의원들이 충원이 됐고요. 앞으로 또 이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나가게 될까. 어제 4.29 재보궐선거의 주요 판세 분석과 함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4명을 뽑는 선거였는데 여야가 대단히 사활을 걸고 전면전 양상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번 재보선이 갖는 의미가 특별히 좀 컸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고밖에 안 됩니다만 내고 중에서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인 명언이 달렸던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악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거기는 서울의 호남이거든요. 호남 유권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가져가면 전혀 다른 정치지역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야가 보면 지도부가 당내 입지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전국의 주도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달려있는 그런 선거였는데다가 또 최근에 성완종 리스트 판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문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사실은 무승부가 되면 그나마 가장 괜찮은 여야 입장에서는 시나리오였는데 4대0 완패가 됐습니다. 여야가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이번 결과에 대해서 만큼 굉장히 시비가 엇갈렸던 그런 상황이었죠. 내년에 또 총선이죠? 내년에 4월 총선합니다. 전초전 성격이 있어서 좀 긴장하고 그런 측면도 있겠죠? 의미는 이제 일단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 아닙니까? 3년차라고 얘기하면 제보수는 반드시 심판평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3년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고 동시에 이번에는 또 야당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함께 있었어요. 그 다목에서 야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이대로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민심의 자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환종 파문 이후에 또는 세월호 정부 이후에 사실 여야 간에 특별한 이슈가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이 긴장감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싶게 말하면 전국의 주도권이 굉장히 컸습니다. 앞으로 큰 선거 이제 없습니다. 총선까지는. 마지막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사실은 지도부가 이번에 이겼어야 전국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보선의 의미가 네 곳이지만은 큰 선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도권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수도권 세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 지역들하고요. 지역특성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당초에는 올해가 2015년 광복 70년 선거가 없는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통합진보당이 해산돼 버렸어요. 헌벌재판소 판단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이. 옛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는데 당만 해산된 것이 아니라 소속 의원들까지도 의원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헌전사는 처음입니다. 갑자기 세 곳에서 재보궐선거. 이거는 보궐선거죠. 이제는 재선거는 아닙니다. 보궐선거가 치료가 된 겁니다. 갑자기 세 곳 여야가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그런데 또 한 곳이 더 추가가 됐죠. 인천 서구 강화원에서는 안덕수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또 의원적을 잃었어요. 수도권에서 지금 벌써 서울, 경기, 인천 하나씩 생긴 거예요. 판이 커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 후에 박 대통령이 뭔가 국정에 좀 고삐를 지어야 할 타이밍에 또 야당도 문재인 대표가 당의 나름대로 어떤 중심을 잡고 뭔가 새롭게 해야 할 그 타이밍에 재보궐이 있다 보니까 아 이번 선거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선거가 없다가 네 곳 또 네 곳도 무게를 안 두다가 오히려 네 곳이 큰 파이 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보궐이 치러졌는데 선거 결과는 완전 한쪽 일방적으로 센터당의 완성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여야나 다들 긴장했을 거고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셨을 텐데 결과를 보고 아마 내심 좀 놀라셨을 것도 같습니다. 투표율은 지난 재보선 투표율보다는 좀 높게 나왔네요. 아마도 관심들이 좀 높았던 선거고 이슈들이 많았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투표율 사실 재보선 투표율은 보통 30%대 초반이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36%예요. 오 높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투표율이 높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물들이 나왔을 때 정치권은 아주 큰 거물들이 나왔습니다. 탈락할까 당선될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언론도 모아지고 사람들도 탈락시켜야지 아니야. 탈락시켜야지 가거든요. 일단은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거물들이 올라가는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 거물들이 없다고 여야가 팽팽한 경우에 투표 한 표 의미가 크잖아요. 팽팽할 경우에는 투표를 끌어올립니다. 이번에는 후자의 경우예요. 거물급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초박빙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투표를 끌어올렸고 여기다가 이제 사전투표까지 시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36%가 나왔는데 지난 7.30 재보선 때는 32.9% 이때보다도 3.1%포인트가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야가 끝까지 안개 속에 있는 접전을 부르다 보니까 투표율이 약간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에 있으면서도 야당 지역의 성향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이제 관악을 지역인데요. 관악을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또 무소속으로 나가서 야당표가 좀 분산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관악을의 결론은 야권표의 분열, 야권표의 분화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오신환 후보 쪽에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정치평론가의 분석은 냉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야당이 또뚜루 뭉쳤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표를 합치면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속의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가 많습니다. 여기는 또 서울 속의 호남 유권자들은 과거의 민주당, 지금의 세정지민주연합에 대한 당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투표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 후보가 탄애를 만났으면 지는 게임이죠. 그런데 또 분열이 돼 있는 데다가 정동영 후보가 파괴력이 얼마나 큽니까? 대선 후보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야당은 야당인데 기호 2분을 찍어야 될지 정동영 후보의 8분을 찍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표가 풍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오신환 후보가 낙승을 거뒀던 것이 분명합니다. 서울권 낙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정지연합이 결국은 정동영 후보가 무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된 것 자체가 야당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도 했고 대권주자였는데 그런 곳에서 벌써부터 좀 균열이 생긴 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이네요.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제가 분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야권의 분하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야당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야당도 제1당을 중심으로 하여 똘똘 뭉치라 그런 논리는 아직 없는 겁니다. 정동영 후보가 나가서 지지를 받으면 정동영 후보가 새로운 야권의 경쟁력을 또는 야권의 바람을 불어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동영 후보가 탈당을 했을까 왜 군민 모임으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 안에서는 내년 총선 또는 그 이후에 대선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상처가 나더라도 내가 나가서 더 큰 야당을 만들어보겠다라고 뜻으로 나간 겁니다. 이걸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새정치 민주연합이 정말로 잘 돼서 내년 총선에 지금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잘 가면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대목은 나간 것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새정치 민주연합 내부의 리더십이라든지 한 개도 분명히 짚을 대목이지 일단 탈당을 해서 나왔다 그래서 분열됐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비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새정치 연합이 광주도 그렇습니다마는 관악을 해서 입은 상처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인천 강화 서울 여기는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강화는 어떻습니까? 통상 인천도 조금 야세가 강한 지역으로 비례되지 않습니까? 인천은 야세가 강한데 특히 이 지역은 또 여세가 강합니다. 강화도가 있습니다. 강화도는 강화도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사셨던 틀을 잡고 사셨던 어르신들이 많고요. 또 북한하고 접경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능이 강화도 있고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거죠. 강화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천 서부을 중에서 핵심지역이 검단지역이라고 하십니다. 검단. 이 검단은 신도시입니다. 최근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천의 어떤 정서보다는 수도권 정서 또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또 야쪽이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투표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는 투표율이 좀 높고 검단은 좀 낮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여야 희비가 걸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시장관을 진태된 연임했던 분이거든요. 조직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조직력이. 물론 인천시의 경제를 어렵게 한 장본인이다. 이런 비폰도 있습니다만 조직력은 대단한 것이고 조직력이 더군다나 직군당 아닙니까. 직군당에서 김무선 대표가 10분 이상 갔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총가동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야당의 신동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성환종 리스트 파문도 나름대로 슬기롭게 야당이 해체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큰 표죠. 한 10, 한 2, 3% 정도 표차를 썼는데 아마 이번에는 여기서는 최소한 조직표에 밀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또 보궐선거가 있었던 한 지역이 있습니다. 성남중원의리인데요. 여기도 야당의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신상진 후보가 압승이라고 할 정도의 표차이를 냈네요. 세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좀 지명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저는 이 정도 차이 날지 몰랐어요. 이번에 세정치민주연합이 진 것도 진 것입니다만 저도 한 1%포인트를 진 거하고요. 20%포인트를 진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성남의 중원지역은 옛 통합진보당의 사실 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론 전체적인 지지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안에서는 중요한 핵심지역이었습니다. 거점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나서는 이미 김미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미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역신문을 잃었습니다만 거의 초적이 와야 된 상태인데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세정치민주연합의 정한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측에서 지명도가 좀 낮아요. 그러면 당연히 통합적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었을 텐데 여기서 실패를 해버렸어요. 여기다가 또 새누리당의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재선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이게 오랫동안 지지기반에 탓가왔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력만 가동하면 충분히 승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도 적어도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우세지역으로 분류를 해왔고 야당에서는 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데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야권이라도 좀 김미후보가 사퇴라도 했으면 좀 나왔을 텐데 완주하는 바람에 너무 한 20%포였던 정도 차이가 나버린 거거든요. 이건 당초에 예상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도권 세 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황과 의미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 관심이 있고 정치 전반적인 얘기는 다른 곳에서도 방송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기본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수도권 지역의 이번 선거에서의 현안이 뭐였나 어떤 공약이었나 시민들은 또 어떤 걸 원했는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사실 재보선 같은 경우 우리가 이번에 한번 좀 짚어볼 대목이요. 판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뛰어들고요. 그러게요. 또 당 대표가 무슨 광역단체장을 선관한 것이라면 쫓아다니고 또 공약도 어마어마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는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재보선은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중앙정치 무대라고 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지역대표는 물론 아니죠. 그러나 재보궐선거에 특기선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오반 측면이 있습니다. 여야가 정책 경쟁을 사실 못했어요. 아마 네 곳의 지역구 육군자들도 우리 이쪽의 후보가 공약이 뭐였지 대충은 알지만 꼼꼼히 잘 모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쟁 구도는 정책 경쟁으로 갔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관악을 같은 경우 지역 현안들을 조금 보니까요. 관악을 같은 경우 난곡지구, 도시계획, 지역별 맞춤 공약 이런 게 또 있었고요. 인천 서구에서 새누리당 안상수 당선자는 용인 지하철 유치, 재개발 시에 주민부담 최소화 이런 공약을 또 제시를 했군요. 경기 성남 중원구의 신상진 당선자는 도시철도 연장, 구도심 재개발 또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가서 저희가 당선되면 지지해주고 자금력 끌어올 것 아시죠? 막 이렇게 너무 얘기해야지. 얘기할 련에 개수조정 소위로 위원으로 모시겠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은 좀 마치 표를 행사하는 분들이 그러면 경제적인 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돈 보고 끌어오는 자금으로 돈을 찍어주는 거냐. 이런 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는 정말 우리가 반성적으로 성취를 해볼 대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당선되면 예교의 위원으로 모시겠다. 당선되면 무슨 특별법을 만들겠다. 또 당선되면 예선을 폭탄을 붙겠다. 그러면 재선과 보호성하는 자격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설입니다. 이렇게 감은 게 아니고요. 또 공약을 한번 봐보시죠. 사법시험 폐지 존치를 한다. 폐지가 2017년 폐지가 됩니다. 관악을 해서 나오고. 관악을 해서 사법시험 존치. 이거는 개인의 의원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미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당론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한번 따져볼 대목이고요. 물론 난국토시계 이런 거는 지역개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용인 지하철 유치라든지 영종도와 강화도에 연도교를 건설한다. 이 엄청난 비용을 1년 남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경기도 도시철도 연장, 구도심 재개발 사업. 이거는 지금보다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물론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런 과잉 어떤 공약보다는 사실 알찬 공약을 더 좋아하고도 지킬 수 있는 거 이대목은 제가 임기 1년에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상세 되면 무조건 하겠다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은 이러이런 건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하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든지 그냥 다 끌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우리 참 정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보궐선거는 양당에서 소위 대권주자라고 불릴 수 있는 당대표들이 일선에서 뛰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치적 운명, 입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제일 큰 성과, 제일 큰 기쁨, 수혜, 혜택 제일 큰 기쁨, 기쁨 좋겠습니다. 누구까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성환종이 있어도 뻥 터져버렸습니다. 그냥 여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이에요. 지금 검찰이 막 수사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또 여기다가 국무총리까지 중도해 사태했습니다. 또 뽑아야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이 완성을 했습니다. 한실험 놓을 수 있는 대목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정국 또는 국정계획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이고. 여야를 보면 김무성 대표는 대선 가도에 또는 당내 입주를 구축하는데 완전히 날개를 달은 거죠. 더 이상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선거의 왕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김무성 대표는 당내 입주만큼은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당청 관계에서도 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더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봤습니다만 물론 정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번 재보선의 결과 뭔가 문재인 대표의 사정치 민주연합까지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안은 찾아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표가 대표에 당선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됐어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에 사정치 민주연합의 전반적인 혁신 카드를 꺼내들 경우에는 보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실현했다고 하더라도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점도 강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4.19 재보선 특별히 수도권 지역의 현안들과 정치 판세 읽어봤습니다.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도 더 좀 논의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제 당선자들을 저희가 직접 모셔가지고 얘기를 앞으로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병 정치평론가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